만약에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올해 2023년에는 천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2023년까지 전력 반도체 주문 예약이 완료됐답니다. 다 매진.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이쪽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를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장 앞으로 커진 산업으로 가까운 분야인데 그래서 테슬라 말고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이쪽에서 유망기업이라든지 약간 투자수단을 하나 더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라면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보는데 확률이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기차 혁명 전에 한 100년 전에 인류 역사상 전기차 혁명보다 훨씬 더 커다란 테크놀로지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마차에서 내연기관 차로 가는 그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거를 보면 사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벤츠나 BMW, 포드 같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했으면 100만 장자가 됐겠죠. 엉망장자까지 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BMW, 포드, 벤츠 말고 나머지 수백 개의 기업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전기차가 이제 앞으로 도로를 환불할 것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가 이 제2의 포드, 제2의 벤츠, BMW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사실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할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원래 개별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데 유일하게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LIT라는 ETF인데요. 이 LIT는 사실 전기차만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리튬 원자재 기업 그리고 배터리 기업, 전기차 기업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라고 그러죠.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나중에 폭락을 해서 리튬 기업이 다 순이익이 감소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이 떨어졌으면 배터리 기업 그리고 전기차 기업은 순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증도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 LIT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LIT의 탑10 홀딩을 보면 앨범 R이라든지 SQM 같은 원자재 종목 그리고 파라소닉, 삼성 SDI, LG 솔루션 이런 같은 배터리 종목도 있고요. 테슬라, 리비안, BYD 이런 전기차 종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이런 LIT 같은 ETF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뭔가 테슬라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솔직히 확신은 없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전기차 시장이 나중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걸 투자를 하면 좀 안정적으로 그 산업의 성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대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약간 투자 성향별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TSMC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TSMC를 저가 매수해서 최근에 좀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TSMC 말고도 주목하고 계신 반도체 주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TSMC 외에도 ASML, 엔비디아, AMD, 퀄컴,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제가 추가 매수한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랑 온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온세미컨덕터에 대해서도 똑같거든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스토리, 두 번째는 수치적 분석. 그래서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반도체 기업 중에 전력 반도체라는 것을 이제 좀 특화된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쪽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그러면 전기차고요. 이제 센서 그러면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미래에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실리콘보다 이제 열 효율이 좋은 소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릅니다. 실리콘을 이제 탄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반도체를 이제 SIC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전력 반도체라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전자제품이다. 아니면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문제는요. 이 컴퓨터랑 자동차의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컴퓨터는요. 냉각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동차는 주행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냉각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열에 좋은 SIC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냉각기 없이도 열에 견딜 수 있는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온세미컨덕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주입니다. 일주일 전에 온세미컨덕터의 경영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매출이 2022년에는 300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3년에는 천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3배 이상이네요. 네. 3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TSMC도 그렇고 온세미컨덕터는 혼자 지금 파티 중인 거죠. 주가 괜찮나요? 체계 되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도 굉장히 좋고 물론 이제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TSMC처럼 반도체 종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이런 피해 입은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만 딱 띄워서 보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데 괜히 그냥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욱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2023년까지 전력 반도체 주문 예약이 완료됐답니다. 다 매진. 그래서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전기차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제가 펀드멘탈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온 세미컨덕터 지금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레이팅 보여드리면 퀀트 스코어가 4.87이죠. 그래서 5점 만점에 4.87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받으면서 강력 매수 받고 있고요. 그 이유는 5가지 팩트 그레이드가 다 좋습니다. 밸류에이션 B 마이너스, 성장세 B 플러스, 수익성이 A, 모멘텀이 A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어닝의 전망 수정치를 봐도 A를 받고 있거든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어닝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26번이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미컨덕터에 대한 EPS 전망이 26번 수정이 된 거죠. 그런데 수정된 26번 모두 다 상향 조정입니다. 단 한 명의 애널리스트도 하향 조정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닝이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배당은 아직 주지 않는 성장 주식이고요. 밸류에이션 보시면 지금 현재 PE레이셔를 TTM으로 보시면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위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6배 올라가 있고요. 향후 1년 동안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14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5년 평균은 37배잖아요. 그래서 거의 반토막 이상 3분의 1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PE레이셔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장률을 보시면 성장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27% 성장했고요. 과거 5년 평균은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력 반도체 때문에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PS 성장률은 151%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여기 수익성 와서 보시면 넷 인컴 마진이 21%, 5년 평균은 10%였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마진이 2배 정도 올라가 있고요. 현금 흐름도 지금 13.12%, ROE도 3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펀드멘탈이 굉장히 훌륭해졌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스토리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인 펀드멘탈 분석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 온 세미컨덕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화염 보여주시면서 맨 처음에 서머리 부분에서 보면 잠깐 주가가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거의 안 빠졌네요. 그러면 테크 주식이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킹알파의 사이트라든지 투자 지표를 보니까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다음에 스코어도 높고 성장성도 높은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만약에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간 좀 테크 주식을 고를 때 꼭 참고할 만한 지표라든지 아니면 방법 이런 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줍줍 종목을 고를 때는요.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크 종목이 왜 떨어진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펀드멘탈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때 억울하게 함께 추락을 했는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손쉽게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PEG 레이셔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PEG 레이셔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PEG 레이셔를 가장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펀드매니저가 있는데요. 피터 린치는 13년 정도만 펀드매니저를 하고 그만뒀는데 이 13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29%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최고의 펀드매니저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단했던 피터 린치가 투자 종목을 선장할 때 사용하던 지수가 바로 PEG 레이셔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PE레이셔과 1.0 밑으로 떨어진 종목에만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PEG 레이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PEG는 PE를 G로 나눈 겁니다. PE는 PR이고요. 그다음에 G는 그로스의 약자거든요. 성장률이죠. 그래서 해당 종목의 PE레이셔를 어닝의 성장률로 나눈 게 PEG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PE레이셔가 20배다. 그러면 이 20배에다가 과연 몇 퍼센트의 성장률로 나눠야 1.0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PE레이셔가 20배인 종목은 성장률이 최소 20%가 넘어가야 PEG가 1.0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PE레이셔가 30배까지 올라가 있는 그건 굉장히 비싼 주식이라면 성장률이 30%를 넘어야 PEG가 1.0 아래로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지만 성장률도 함께 낮아진 종목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해서는 PEG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잠깐 제가 몇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4차 산업혁명 기업들 성장 주식들을 쭉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서 밸류에이션 쪽으로 들어가서 PEG를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EG forward로 정렬을 좀 해보면요. 높은 종목들 말고 낮은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 올린이라는 종목도 있고 앨범 R도 나오고 SQM도 나오는데요. 퀄컴을 예를 들면 퀄컴이라는 종목은 지금 PEG가 0.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퀄컴 PE래시오 봤더니 퀄컴의 PER이 한 10배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은 20%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20%인데 PER은 10배밖에 안 되니까 지금 0.5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도 0.56, 온 세미컨덕터도 0.64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0.99니까 지금 1.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테크슈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것보다는 과연 성장률도 같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성장률은 아직 건재한데 밸류에이션만 떨어지는지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PEG 레이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PER 같은 경우에는 배수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 가만히 안 돼 있는데 그 성장률까지 같이 좀 밸류에이션 지표에 포함시켜서 고른 게 PEG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보다 약간 좀 미치면은 그때부터 약간 싼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PEG가 1.0 밑으로 떨어진 종목은요. 없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오버밸류됐었던 게 1년 전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종목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성장률이 같이 떨어졌는지 그렇죠? 그렇죠. 성장률이 떨어져서 약간 비싸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대표님 마이크 윌슨이라는 전문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간 스탠리에서 최고 전략가를 맡고 있는 사람 이름이 마이크 윌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 윌슨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좀 많은 투자자들의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였냐면 미국 증시가 이제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었던 2021년에 6월 달에 마이크 윌슨이 처음으로 미국 증시의 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시장 전체에 매도 타이밍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2021년 9월 달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증시가 앞으로 20% 이상 폭락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일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크 윌슨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크 윌슨을 비웃었던 이유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거 생각도 안 할 때죠. 아예 얘기도 나오지 않을 때고 금리 인상이 연준에서 2024년 정도 돼야 나온다. 이런 얘기가 떠돌 때였기 때문에 아무도 주위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지 몰랐죠.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불이 된 입장에서는 배어로 돌아서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도 믿지를 않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펀드멘탈도 많이 떨어져 있고 리세션이 찾아온다. 금리 인상 계속된다. 너무나 장기간 배어마켓이 지속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미 배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어를 한번 돌아선 투자자들이 다시 불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미국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역사는 항상 이렇게 좀 물과 배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두 분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여기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S&P500의 P-Ratio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150년 동안 미국 증시의 P-Ratio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P-Ratio는 평균적으로는 한 15배에서 20배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비교적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조금 평균적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P-Ratio 곱하기 EPS입니다. 그래서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주식의 가격인데 주식의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P-Ratio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그럼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봐야겠죠. 실적은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잠깐. S&P 500, Earning 있네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S&P 500의 Earning인데요. 지난 150년 동안 S&P 500의 Earning은 물론 이제 굴곡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본 P-Ratio의 역사와는 다르죠. 계속해서 우상향하잖아요. 150년 전에 S&P 500의 Earning, 그러니까 S&P 500의 Earning이라는 것은 이제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우려한 기업 500개를 합쳐놓은 건데 이 500 기업이 만들어내는 EPS의 합입니다. 그 EPS의 합이 150년 전에는 10달러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200달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Earning이 우상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주식 시장을 두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Ratio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멀티폼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거든요. 하지만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100년 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가오는 10년, 20년 길게 보면 결국 이 EPS의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을 끌고 나갈 거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50% 이상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자 희망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하느냐, 그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영속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계속해서 영속이 된다. 미국 안에서 중심으로 잘 영속이 된다고 한다면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투자를 계속 해나가신다고 한다면 언젠가 또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긴 안목으로 시장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시킹알파 사이트 활용하는 걸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개별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해서 매도로 바뀐다던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해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다섯 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드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하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하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지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Top Rated Stock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세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3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Top Stocks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 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들을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에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메포트, 최신 뉴스, 불과 배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지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투자 메포트, 최신 뉴스, 불과 배어의 의견 등 기관들의 투자 메포트, 최신 뉴스, 불과 배어의 의견 등